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씻은 거야? 어, 보시다시피 너도? 응, 보시다시피 나도 그, 그런 옷 입은 거 처음 보네? 너도 저기 그, 거, 그, 거, 거기 바로 잘 거야? 안 자면 뭐 할 건데? 자야지 밤인데 그니까 어우, 졸려 죽겠다 안 자면 뭐 하는데? 뭐야 그걸 어우, 졸려 내 아무리 아무리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잘자, 부도의. 잘자, 정구원. 잘자, 정구원. 들어온 거 봤으니까 됐어. 잠깐만. 오늘 충전 좀 하지? 충전?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깜빡거리는 게 괜찮아질까? 뭐든 해봐야지. 계약할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니야? 자연 바로 기미는 안 보여. 이동하느라 능력을 많이 써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. 낚였어야겠네. 넌 이제 자. 신경 쓰지 말고. 난 원래 누가 옆에 있으면 못 자. 너나 자. 네모는 잠 같은 거 안 자도 되는데. 그럼 밤 새야지 뭐. 아멘 곧 사라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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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증커녕 정전기도 안 나는데? 혹시 너랑 나랑 그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충전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? 그거 아주 일리 있는 말이야. 그럼 포옹하는 건 어때? 아주 좋은 시도야? 그럼 내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차라리 내가 어때? 충전이 완전 팍팍 되는 기분이요. 너의 맘을 지켜주겠어 진짜 충전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. 오늘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에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저의 맘을 지켜주겠어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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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 그 왜 그래? 두더위? 언제 깼어? 한참 전에 나 코 골았어? 더한 것도 해도 돼 골았구나 안 골았어 정말? 응 그러니까 얼굴 좀 보여줘 아 싫어 왜? 몰라 그냥 좀 부끄러워 나가자 나 배고파 언젠 핸드드립 한 잔이면 충분하다더니 그럼 왜? 인간이 다 돼서 그런가? 자 마주보고 다정한 퍼즈 좀 해주세요 영혼 좀 닮지? 이렇게? 너무 더웠어 참배 어렵네 우리 이사장이 최고다 방금 그 발언은 저희 대표님은 최고가 아니라는 뜻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이왕 오해한 것 그렇다고 치죠 복싱? 복싱? 키스해주세요 그건 저의 사생활이라 유산을 노린 위장결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부부사의 키스는 그냥 인사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? 갑가을은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한다 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확실히 경기가 심하긴 하네 이동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로의 목표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밤을 지켜주겠어 미애하려면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하길래 덕분에 안 들켰네 갑자기 이동은 왜 안 돼가지고 그러게 왜 갑자기 안 돼서 그icated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너의 너에게 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도 경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. 다시 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면 다시 하자고. 그런 거 아니야. 도도히. 널 위한 선택을 해.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. 다 죽었어. 주여사도 엄마도 아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.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. 상관없어. 너를 만나 다행이야. 멀어붙은 나에게 봄이 되어준 너. 너는 나의 기적이야. 닫혀있던 내 맘을 활짝 열어준 너. 가끔 불안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바보처럼 눈물이 나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. 다시 내일이 없을 것처럼. 너를 향한 마음이 나를 하찮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운명. 다시 나아가. 다시 나아가. 다시 나아가. 감사합니다.